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 놓으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부와 가부의 집에든 거덧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였은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재창조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딱 두 가지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난 진짜 빚진 인생이다 빚을 갚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가장 많이 쥔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로만 시민권자였습니다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또 굉장히 배운 사람이라서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요 하나님을 잘 믿나고 생각한 율법학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를 강건적으로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 빚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르시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왜 구원받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선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신 가족을 보면서 아 복음 없으니까 저렇게 힘들지 만든 얘기죠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들에게 빚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하셨구나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만나는 모든 동료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없어서 힘들어합니다 복음이 없어서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을 봤을 때 사랑에 빚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전해하는 빚이 있구나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빚진 자의 인생을 강조하면서요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빚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빚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우리에게 강조하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빚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바울 자체가 빚에 압도된 사람입니다 사댕전 9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세 가까이 이르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빚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빚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완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빚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저는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빚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일생 복음을 전파해 일생을 바쳤고 지금은 노년의 늙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은 날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친구이자 제자인 디모드에게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좀 슬플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원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생명 살리는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탈진 상태 극복하기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전제라는 말은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 짜냈다 사도바울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생은 쥐어 짜내서 사역을 하고 엄청나게 전도운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힘든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도다 사형선고를 받고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바울의 지금 심정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전도여행을 세 번이나 했고요 로마 제국을 몇 바퀴씩 돌면서 규위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키우고 수많은 목회의 서신들을 써냈죠 그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핍박이 많았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로 가다가 배가 파선당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역의 열매를 또 맺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처형 날짜를 기다리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역을 했으면 말년에 좀 풀어주셔야지 왜 이런 상황까지 갑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죠 우리가 언제 마음이 힘드냐 우리를 떠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좀 힘들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아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대마 같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레스게 디도는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언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탈진하냐 14절 15절에 보니까요 구리생홍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드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이 빠지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반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우리가 맡은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하다보면 힘이 빠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반응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공허함이 밀려올 때 일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미친듯이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엄청 힘들겠죠 어떤 사람은요 과소비를 합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굳이 필요도 없는데 명품 쇼핑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신의 과소비를 통해서 많은 걸 소비하고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나 취미생활 또 어떤 사람은 자극을 합니다 내가 참 모자르다 내가 멍청해서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엉망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반응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빈 시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게 되고 빈 시간에 괜히 쓸데없이 TV 채널을 돌리게 되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도바울은 어떻게 했죠? 나의 책을 가지고 와라 바울은요 감옥을 연구소로 바꾼 사람입니다 바울은 현장파 지성인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셨을 때 뭘 했죠? 수많은 편지들을 썼습니다 이 편지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조직진학의 기반이 되고 교회론을 세우는 기본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탈진 상태였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유혹을 벗어버리고 나의 빈 시간을 영적으로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내공을 쌓을 때입니다 우리 인생이 외롭고 힘든 시간은요 기도의 내공을 쌓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용사들은요 다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다 광야에서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게 광야인가? 그럴 때가 옵니다 갑자기 자천됐다거나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새로운 직장에서 과중한 업무를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이럴 때 광야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요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께서 특별 데이트를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도의 내공을 쌓을 때라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이요 어떤 내공을 쌓아야 되냐 우리 인생의 초점을요 나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을 나한테만 맞추면요 시험들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 교회가 나를 왜 이렇게 안 챙기지? 아 교회의 사역자는 왜 나를 안 챙기지? 나한텐 관심이 없나? 그렇게 시선이 나에서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영적인 내공이 쌓으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야마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을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산 바울이죠 근데 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방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덕분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초점이 변하는 것이 내 안에 내면에 영적인 내공을 쌓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해 서신을 보면요 무난하라, 무난하라 이렇게 고백한 동욕자만 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지 생각하시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사역에 대한 긍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에 보니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지금 바울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끝마쳤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도 비슷하죠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는지 땀이 피와 같이 쏟을 정도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깨어있으라 내려오시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로마 병사들이 잡으러 왔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안에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외로움도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건세로 마귀를 박살내셨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뭔가 문제가 왔을 때 좀 외로움이 다가왔을 때 1, 3, 8의 언약으로 채우시는 그 영적인 시간으로 채우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영적 재창조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ãy subscribe now! 남들 zych